안녕히 계십니다. 안녕히 계십니다. 출연하는데 지키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같이 하시길 빌고요. 제가 방송 전에 얘기 좀 들어서 편찮으신데도 일들이 워낙 많아서 할 수 없이 여기서 공개적으로 해명할 일도 있고 하셔서 나오셨는데 지난 한 주간 크게 논란이 된 거니까 제가 잠깐 요약하면 박주원 최고가 DJ 비자금 관련 자료를 두 성령 전 의회인에게 건넸다. 이게 처음 보도가 되면서 막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에는 뭐 주지 않았다. 혹은 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하다가 가장 최근에 해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J 측근 비자금을 줬다. 측근 비자금이라고. 그런데 이제 이게 여기서 측근 비자금이라고 하고 이렇게 살짝 오딩이 바뀌었는데 결국은 이게 박지원 대표님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 일부 언론들이 그렇게 보도했는데 이거 좀 해명해 주십시오. 사실관계 어떻게 된 겁니까? 박주원 최고위원의 오락가락 변명에 대해서 박주원 누구도 언론도 다 믿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당 출입 기자들도 괜히 제가 얘기하면 커지니까 거기만 키워지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말하지 말라 했는데 사실 좀 얘기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6년 주성용 의원이 다시 법사회에서 DJ CD다 이렇게 흔들 때 저는 법사회 의원이니까 같이 있어서 둘이 붙었어요. 제가 면책특본 뒤에 서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서 발표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고소하겠다 했는데 주성용 의원이 그 다음날 라디오 인터뷰를 해서 우리가 고소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그때 당시도 박주원이라는 검찰 수사관 출신 안산시장을 한 사람 그때 현직이었던 건 모르겠어요. 아무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현직 2006년이었는데 현직인지 아닌지 저도 감안합니다. 그분이 제보를 했다. 하나의 얘기가 있었다. 얘기가 많이 돌았어요. 그렇지만 저도 그분을 박주원을 몰랐고 그렇기 때문에 또 제가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검찰에서 주성용 의원이 300만 원 벌금 차금 받고 끝났어요. 사실 무건으로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그때 관계자들로부터 얘기 들은 바에 의거하면 그 cd 중에 100억짜리가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의 천안과 동명이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출발된 거군요. 동명이인이 있었는데 그게 제1교포라는 말이에요. 제1교포이기 때문에 혹시 했는데 보니까 주인을 찾아보니까 아니어서 끝난 거예요. 검찰은 최초의 출발은 동명, 천안과 동명위원인이었기 때문에 출발했고 검찰이 직접 쳐다보더니 아니어서 사실 무건으로 끝난 사건이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박주원 최고위원이 경향신문 보도 전에 경향신문에서 접촉을 해가지고 내용을 밝히라고 하더라도 전부 거절을 안 했더라고요. 보도가 나오니까 사실 아니다. 경향신문을 고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처음에는 주석용 의원한테 안 주었다. 했다가 지금은 주었다고 인정을 했고 또 자료를 공개하고 주석용 의원과 전화한 것을 녹음해놨다. 이걸 공개하겠다는 공개를 안 해요. 당무회의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글쎄요. 그러다가 그런데 주석용 의원이 보통 똑똑한 분 아니에요. 그분하고 저하고 오랫동안 법사위원을 같이 했는데 굉장히 정의롭고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여당 간사했지만 우리에게 그건 해야 된다라고 했던 분인데 어떻게 됐든 dj 비자금이라고 하다가 갑자기 dj 측근 그러면서 대북송금특검 관계인데 그러면 박지원 대표죠. 박지원이냐. 그러니까 알만한 사람은 안다. 부인하지 않았어요.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오늘 아침 경향신문에도 보도됐습니다마는 대북송금특검은 2003년이에요. 그리고 cd 발행일은 2006년 2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대표님 말씀으로는 한 박지원 최고 그리고 당원권도 정지됐는데 어떻게 최고회의에 나가서 발언을 했죠? 그건 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출석했던데요. 출석해서 발언한 것도 저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나와서 기자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측근 이름은 발표하지 않겠다. 이름 발표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고소를 할 테니까. 저는 고소해요. 박지원. 더 하나 웃기는 것은. 대표님을 특정한 건 맞아요 거의. 전후로 봐서는. 전후로 봐서는 그런데 본인은 역시 검찰 수사관 출신답게 그걸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변호사하고 상의를 해봤어요. 상의를 하니까 그 정도 가지고는 아니다. 아직은 안 된다.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우리 국민의당 당무위원회에서 취급할 건데 그전에 이름을 밝혀라. 그러면 내가 조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웃기는 게 그 비자금을 몇백억씩 받아가지고 못 찾아갔다. 금융실명제 때문에 못 찾아갔다는데 금융실명제에도 DJ 전 YS 때 실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검찰 수사관 출신 치고는 너무나 시나리오를 써도 아주 서투른 요령 부족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진실이 아니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생각 아닐까요. 이게 틀림없이 10년 전 건데 갑자기 나온 걸 보니까 이 통합파의 힘을 빼려고 통합 반대파 쪽에서 그러니까 대표님이나 이용주연 같은 통합 반대파 쪽에서 이걸 흘린 게 틀림없다. 그래서 내가 이걸 당할 수만은 없으니 이렇게 대치기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경향신문에서도 그건 밝혔으니까 알고 또 경향신문에서 기사하기 전에 5일 전부터인가 박주원 최고위원에게 전화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있었으니까 그건 저희가 아닌 건 아는데 이제 원내 의원총회에서 제가 당헌당규에 이러한 일이 있는 것은 비상조치로 당대표가 당원권 정지와 직위 해제를 할 수 있다. 이런 당헌당규가 있으니까 이 dj 비자금을 왜 다 끝난 일을 가지고 이제 와서 제기한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 당헌당규를 대면서 요구를 했고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나 안철수 대표도 수긍해서 당원권 및 최고위원 직위 해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고위원에 나와서 발언을 했잖아요. 글쎄요. 그건 뭐 제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도대체. 그럼 뭐 안철수 대표가 왜 그랬는지 저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용주 의원은 자기가 법사위원이기 때문에 판결문을 받아 봤어요. 그래가지고 판결문에 의거하면 dj 비자금이 아니다라고 판결문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이용주 박지원을 묶어서 해보지만 이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을 대라 이거예요. 박지원이 비자금이라고 이름을 대면 제가 얼마든지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겁니다. 이름을 안 되겠죠. 그럼 이름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뉘앙스를 비치기 때문에 또 언론에서는 그렇게 쓰는데 언론에 대해서 대고 박지원 아니다라고 해명할 수도 없고. 지금 하신 거죠. 지금 한 겁니다. 말도 안 된다. 소설치고는 너무 참 수준이 낮은 거예요. 이 정도 되면 같이 가기 힘든 거 아닙니까. 제가 당무에 있어서 결정할 문제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대표는 통합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통합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리는 거 아닌가라는 언론 보도가 초반에 있었는데 전혀 기색이 없죠. 제가 뉴스 공장에서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하도 우리 공장장이 안철수 미워하고 막 하니까 저를 고나이 몰았을 때도 그렇지만 제가 여기 와서 처음 얘기한 거예요. 안철수 대표는 고집도 있고 그런 면의 추진력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더라도 통합으로 밀고 갈 것이다. 제가 점친 게 너무 정확해가지고 후회를 합니다. 저도 몇 주 전부터 얘기한 것 같은데 안철수 대표의 목표는 탈호남인 것 같습니다. 탈호남. 그러니까 단순히 국민의당 바른장당 몇 분과 통합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 몇 분을 흡수하려고 이 큰 분란을 일으켜서 실제 당내에 혹시 통합 되더라도 들어올 의원수보다 더 많이 나가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닐 거 아닙니까. 아까 내가 박주원 거기다 하나만 추가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현대료부터 150억 cd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저는 안 받았다 했거든요. 그런데 검찰에서 그 수표 cd 추적을 하니까 그 150억이 저한테 젠달했다고 하는 김모 씨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 통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죄가 됐기 때문에 저에게 넘어오는 cd다 하는 것은 또 거짓말이에요. 그것도 거짓말이고. 검찰 수사 검찰이 얼마나 cd 추적 수표 추적을 잘하는 것이 해가지고 무죄가 됐거든요. 하여튼 박주원 대표의 주장 최고의 주장 전체가 다 거짓말이다. 그렇죠. 다 거짓말이다. 거기 연결해서 이게 결국은 이제 통합 얘기하다가 중간에 툭 튀어나온 사건인데 안철수 대표는 통합 반대파 일부 떨어져 나가라 오히려. 그렇게 해서 탈호남 하면 좋은 거지 뭐. 내심 합의원 뭐 좋아. 말은 직접 수술 안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 방향 아닙니까? 글쎄 저는 안철수 대표는 지금까지도 호남과 함께하고 외연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데 제가 그렇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에 한겨레 tv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국민의당 갈등이 심해서 통합 가능할지 의문이다. 그러나 선거연대는 열려 있고 국민의당과 끝나면 자유한국당하고도 선거연대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저희들이 주장한 대로 선정거제. 바른정당. 선 바른정당. 후 한국당. 이 통합으로 가는 것이 유승민 대표 말로도 확인될 수 있고 또 방금 호남 배제 얘기도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한 걸 보면 그러한 것도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짐작됩니다. 그러니까 대표님이나 또 몇 분 있지 않습니까? 천정배 전동연 이런 호남을 상징하는 그런 분들 몇 명 나가라 이거죠. 제발. 나가면 몇 명 남아요. 지금 보면. 제발 나가라 이거죠. 지금 이게요. 전국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어제 아침 한겨레 일면 탑으로 문재인 대통령 아무런 개혁이법 할 수 없다. 이건 내가 처음부터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도 위기가 왔지만 보십시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제1생이 투쟁 투쟁 아닙니까? 그리고 홍준표 대표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좌파 척결하고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이제 싸만한 당 된다. 이때 우리 국민의당이 적폐 세력을 척결하고 촛불혁명의 완수를 위해서 새로운 대한민국 국가 대개혁을 이룩해야지 이렇게 투쟁 좌파 정식 이런 것으로 해서 국가 개혁을 또 박근혜 이명박 세력을 옹호하는 사람들과 과연 손을 잡았을 때 국민이 우리를 지지할 수 있겠느냐.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대표의 목표는 바른 정당 명명과 합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이런 문의 수를 듣는 건 말이 안 되고 결국은 이제 일단 바른 정당 그다음에 지방선거 이후에 자유형 땅이 흐트러지면 거기서 떨어져 나온 분들하고 합쳐서 내가 새로운 정도다. 내가 새로운 정도의 적자다. 이거를 말하려고 지금 판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호남색을 털어내는 것이 필요해서 이러는 거 아닙니까? 글쎄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호남색을 털어내서 어디를 가져올 거냐 이거죠. 본인 계산은 다른가 봐요. 글쎄요. 문재인 대통령은 호남을 베이스로 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데 왜 있는 내 재산을 털어내가지고 지금 거듭 말씀드린다면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가 보통뿐이 아니에요. 쥐락피락할 거예요. 싸움 잘하는 분입니다. 싸움 잘하죠. 싸움 잘하고 쥐락피락할 건데 어제도 다니면서 휘저어버리는 거 보세요. 책상 위도 잘 올라가세요. 어떻게 됐든 한국당 문을 활짝 열어놓고 바른정당 의원들을 끌어당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몇 명 남아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다섯 여섯 명 남으면 호남 폐지하고 유승민 안철수 통합해서 그거 몇 석대예요. 그래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죠. 그건 중간 단계고 그 이유를 보는 거겠죠. 그 이후로 한국당과 통합을 해서 거기에서 중도보수 대표로 자기가 한번 하겠다. 이것은 착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혹은 국민당에서 또 지무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에서 본인이 그걸 기관으로 대통령이 될 길은 없고 결국은 지금은 보수 진영에서는 적당한 주자가 그렇게 눈에 안 띄니까 본인이 거기서 뛰는 게 더 낫다고 생각 그라운드를 바꾸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런 것보다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나온 거예요. 제 안에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서 말하고 싶지 않지만 생각해 보세요. 촛불혁명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는데 새로운 대한민국 국가대개혁을 이룩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뭉쳐서 아무것도 못하게 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리고 지금 보십시오. 친박이 35명의 의원들이 지지를 했어요. 이것도 무서운 표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국민의당하고 비슷한 세력이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전국이 굉장히 어려워질 건데 이때 우리 국민의당이 중심을 잡고 개혁과 새로운 대한민국의 중추세력으로 조정을 해나가지 않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는 그 길로 가야지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그 길로 가야지 왜 목전에 되지도 않을 대권역에 사로잡혀가지고 진보하다가 보수로 가보고 이게 말이 되겠느냐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그런데 기정사실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말씀하시다시피 안철 대표가 포기하지 않는 기정사실인 것 같고 남은 것은 그러면 대표님을 중심으로 한 거기 반대하는 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아닙니까? 그래서 합의 이혼 얘기도 지난주에 나왔는데. 글쎄 광주에서 어제 우리 개혁년대 저는 메시지만 보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모든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또 거기에 있는 분들이 심지어 발제자 전남대학교 교수님. 최영태 교수도 합의 이혼이 났다. 이런 얘기를 했고 저도 이 방송에 1, 2주 전에 나왔을 때 합의 이혼 소리를 많이 해서 나도 귀가 솔깃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과연 이 순간 우리 국민들이 분열하는 것은 안 좋아하거든요. 안 좋아하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의 진행형으로 보면 우리는 분열의 길로 가고 있다. 저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안철수 대표가 합의 이혼이라든가 이런 말이 나올 때 그게 큰일 났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속도를 늦추거나 아니면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을 만나서 그러지 말라고 하거나 설득하려고 하겠죠. 그런 게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당대표라고 하는 것은 소수 의원들이 불만을 갖더라도 소통해서 함께 가도록 이끄는 것이 리더십이죠. 그런데 지금 의원들은 3분의 2가 통합은 반대하고. 3분의 2는 맞습니까? 3분의 2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구당초 개혁연대 사람들이. 구당초는 이제 10여분의 당을 구하는 초선. 그래서 구당초. 이러면 좀 촌스럽다고 전해 주십시오. 구당초. 10여분 되는데. 이 부분들은 아직 그렇다고 해서 양쪽 다 적극 지지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싸우면 안 된다 이런 분들이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장장은 자꾸 우리를 분다 그 길로 아주 기름을 부어 오고 있는데. 제가 믿는 게 아니고 그 길로 가고 있는 건 그냥 보이는 걸 말할 뿐입니다. 저도 그걸 부인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분연해서는 안 된다. 우선하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통합을 중단해라. 중단 안 하니까. 그러니까 중단 안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진전될까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구당초 분들이 약간 뭐랄까요 의미는 약간 뭐랄까요 의지는 저 뭐라고 그러죠 취지는 좋은데 좀 나이버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안철수 대표는 이미 통합의 길로 떠나버렸는데 계속 그러면 안 된다는 말만 하고 있거든요. 이분도 입장을 못 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 이거죠. 우리는 통합하지 마십시오.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3분의 2나 얘기를 하면 안 해야 정상인데 안철수 대표는 우리 앞에서는 통합 통자도 안 꺼내겠다라고 해놓고 밖에 가서는 해버린단 말이에요. 전국을 돌고 있는 것도 그 이유가 아닐까요. 아니 그러니까 장애투쟁하던 야당 의원들도 국회의원들도 국정감사는 돌아오고 예산투쟁할 때 당대표는 당에서 국회에서 진두지휘를 해야 되는데 국정감사 때는 예산국회 때는 계속 지방으로 다니면서 통합 통합하고 또 저희들 만나서는 아니라고 하고 지금 원회의원장들이 거점 확보는 3등하다 2등 된다 통합하면 그렇지만 선거에 2등이 당선되는 것은 기초위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점 확보는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과연. 그래서 통합을 투표에 붙였을 때 이기려고 하는 거죠 지금은. 통합을 투표에 붙이면 이기려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것도 우리 장진영 최고위원이 제 말꼬리를 잡았더라고요. 저한테 물어요. 다른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당원 투표제 하자고. 전당원 투표제 하자고 하더냐. 그래서 나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저는 지금도 반대예요. 그렇게 가면 분당되는 거예요. 전당대회를 선언하고 통합을 선언하면 분당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길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당원 투표제를 하면 안철수 당이기 때문에 이긴단 말이에요. 호남에서는 질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에서 합치면. 그렇죠. 그래서 전국을 돌고 있는 거죠. 그 전국을 돌면서 전국 지역위원장들한테 호소하는데 저는 그 지역위원장들의 애로를 알아요. 만약 비호남권 영남이나 충청도에서 바른정당과 통합하면 기초위원은 2명 내지 5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당선될 수 있어요. 한두 명씩은. 그렇기 때문에 거점 확보가 된다. 이걸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17개 광역단체장 중 기초단체장 중 한 명이나 당선되겠느냐. 17개 광역단체장 중 한 명도 당선되지 않으면 우리 당은 패배로 당이 소멸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조화롭게 하자. 그래서 의원들은 통합선언은 중단하고 연합연대는 계속 연구해서 해나가자 하는 그걸 지금 잘 안철수 대표가 선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호남에서 반대를 하든 말든 반대파가 탈당을 하든 말든 분당이 되든 말든 이미 길은 정한 거가 확실한 것 같고요. 남은 것은 이쪽이 어떤 선택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게 남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가 우리는 지금 비를 막고 있다. 가랑비 막고 있단 말이에요. 막아져서 옷이 팍삭 젖어버린 건데 통합선언을 하면 지금 일부 보도에 의거하면 12월 22일 날이나 3, 4일 경이 한다. 올해 말을 해버리겠다. 해버리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미 옷 젖어 가지고 주저앉지도 못하고 그 옷을 벗어던질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당원 투표자로 들어가 버리면 막을 수도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의원들이 이렇게 반대한다고 하면 대표가 선언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압력하고 있는데 이 압력으로 지금 통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저도 실토합니다. 그러니까 통합 반대파의 시간도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피자가 많이 남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도 아마 평화계획연대 분들하고 구당초 의원들하고 몇 사람 만나서 오찬하면서 논의를 할 겁니다. 다음 주 정도면 뭔가 구체적인 얘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꾸 뭐 다음 주 다음 주 하는데 저도 다음 주에 이 방송에 출연을 꼭 하고 싶다. 꼭 하고 싶다. 그러나 어떻게 될지 두고 보자. 그런 말씀이시죠? 기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상무님 캐쳐하실 빌고요. 어려운 가운데서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가운데서도 하실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민당 박지원 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